아 플래서밍 잘 먹어야지 길게 먹자 길게 먹자 오구구구 마련아 나 터지하네 질투나지 않나 내 땅 질투나 마련아 터지하네 마련아 터지하네 마련아 터지하네 하악 하악 여보세요 자꾸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치우라고 키우지도 않는데 키운다고 우리는 그러고 이것 때문에 비둘기들이 여기가 많이 생긴다면 나를 원망 많이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작은 정신해요 이중 이중 장신 강렬 이중 엉 이중 정신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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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! 이리 가! 시원섭섭하지?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서 자가 살아두면 싶어서 짠 해도 보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완전 버렸어! 까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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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뚱!